조선 후기 대형 사찰 건축물인 고창 선운사 만세루가 국가 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선운사 천황문과 대웅보전 사이에 있는 만세루는 사찰 누각 중에서는 드물게 정면 9칸 형식의 건물로 예불 공간으로 변모시킨 양상이 확인돼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을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을 거쳐 보물로 지정합니다.